한국민속촌 첫번째 공연 순서는 여러분들의 소원과 복을 빌어드리고 가족의 건강과 안정을 기원하는 비나기 공연으로 첫번째 공연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개 우주 하나님의 지게소 수당 생긴 태국 대비단 공연자 시화연봉 보라들고 이치한 형생들은 시리 삼각삼기 봉가복 봉강이 생겼구나 봉강이 눌러댄걸 질과 대거 백룩사였다 우영은 한악산에 각도가 눈물 마련할세 왕신리 성룡이오 동구발리 백코로다 정남산 한산대고 가천바람산 화살이 비쳐 동남강수군하고 한강수 둘러싸니 여천지로구리라 원단은 그려찬대 사이는 사와세계 남성은 다 부추구도다 해동리며 대한민국 각대 각가정 일방 마틱과 잡순대부 소원 정치바람산 이치한 호소 정치 정치 상봉길ación 실력 ída 달 만세수야 다 해 해 해 해 해 졸려라 이 아래 열사랑 만나십소사 솔라 사 рас 솔라 fire 코드 송은 형해 온 이 아래 송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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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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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효정